긴발 필요 없고 나 다 다니는데 지금 응압리에 전시하거든? 그날 와봐. 보면 알어. 땡! 어머니 그만하라 우리. 하는 거 우리 한번 찍어볼까? 자 카메라 감독 준비됐어요? 안쓸게 잘해요. 큐! 언니 3평생 좋은 날 그거 전시해. 아니야 전시해가 아니잖아. 전시해 보여! 나 여기 배우 됐어. 기쁘게 나왔어. 됐나? 배우 한 사람 더 이리 와. 3평생 학습관에서 컷! 3평생 좋은 날. 10월 15일, 16일 시간내서 와. 컷! 엘비! 15, 16! 15, 16! 15, 16! 학평생 처음으로 했어요. 신랑 5시간 돼봐. 그냥 가지. 아유 이상한 도착제야.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 5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가 가잖아. 어머니 힘내세요? 아니요. 자, 시작! 우리 한평생 힘들게 살았을게! 좋은 날을 지켜보실! 내가 좀 가지봐. 쉬운 일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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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